. 네. 마스터님. 좀 테이퍼링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9월부터 말씀드렸죠. 금리 인상 무조건 한다. 왜냐면 그 2배가량 굉장히 빠르게 나서네요. 2배가량은 제가 어저께 한번 좀 짚어드렸는데 내년 4월까지 끝낼 것이라는 이런 뉴스들이 계속 나왔는데 2배가량이라고 하면 2월인가요? 2월까지. 굉장히 좀 빠른 속도고 인플레이션을 보고 있는 지금 미국의 어떤 시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떤 한 나라의 경제는 정치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금 바이든 행정부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중간선거가 있고 이 중간선거에서 이겨야 재선에 굉장히 큰 탄력을 받게 되거든요. 따라서 이 인플레이션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바이든 정권을 위협하는 이런 수치까지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무조건 잡고 가야 된다라고 한다고 하면 당연히 금리 인상은 더 앞당겨져야 할 것이고 제가 9월달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무조건 테이퍼링이 끝나야 금리 인상을 하는 것은 아니나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이 같이 갈 수 있는 겁니다. 이론적으로는. 하지만 금리 인상을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을 그냥 따로 한다고 하면 금리 인상을 지금 빨리 해서 시장을 안정화시켜야 된다. 그러면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테이퍼링을 단축하는 거죠. 일단 8개월 정도 하기로 했는데 그러면 내년 6월에 끝나는데 지금 2배 정도면 엄청나게 임팩트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2배 정도라고 하면 지금 미국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인플레이션 상황을 보고 있는 것이 지금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다. 그래서 이걸 어저께 제가 말씀드린 것과 연결을 시켜드리면 금리 인상에 대해서 10월, 11월까지는 별 얘기가 없었고 요즘 말로 철벽을 쳤죠. 파월이 철벽을 쳤는데 불과 지금 한 2주에서 3주 만에 굉장히 180도로 돌변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금리 인상에 대한 선결 조건이 뭐였습니까? 인플레이션과 고용이었습니다.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신규 고용 지표만 안 좋게 나왔을 뿐 실업률은 4.2%를 찍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완전 고용 상태입니다. 완전 고용 상태. 그렇기 때문에 이 고용에 대한 부담 없고요. 지금. 두 번째로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은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을 정도로 제가 2021년과 2022년에 가장 큰 화두다. 인플레이션이 화두고 이거에 대해서 금리 인상 여부 그리고 금리 인상이 언제 시행이 될지 굉장히 중요한 핫 이슈가 될 것이다. 라고 제가 9월 달부터 계속 강조를 일단 드렸는데 이 두 가지 요건은 지금 다 충족을 이미 했습니다. 이미 했고 어떤 상한선이 있다고 하면 그 상한선을 일단은 뚫은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 미국 페드에서도 이거를 그냥 손 놓고 볼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이번 주 정망하고 일단은 좀 이거를 연결시켜서 제가 봐드리겠습니다. PPT 자료를 잠깐 좀 볼게요. 이번 주 시장 정망 하겠습니다.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에는 오늘은 이제 기술적 분석을 제가 좀 중점적으로 하는 날이죠. 화요일은. 이번 주 장 보여드리면서요. 자 일단 이거는 주봉인데요. 나스닥 주봉을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은 지금 위아래로 굉장히 급등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일본은 그냥 넘기셔도 되고 주봉을 일단 보시면 제가 노란톡방에는 이 주봉 차트도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제가 띄워 드리거든요. 자 주봉을 보시면 저번 주부터 제가 이 동그라미선 주황색 동그라미 제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작년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나스닥은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는데 제가 항상 패턴, 기술적 분석은 패턴을 제가 중요시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초록색 선이 21선이거든요. 항상 21선에 눌림을 주고 상승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제가 5일선과 21선 일단 주목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5일선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뭐죠? 급등하는 어떤 상품에 접목을 시키시면 되고 21선 같은 경우에는 올라가기는 올라가는데 굉장히 천천히 조심조심 꾸준히 올라가는 것은 21선을 타고 가는 이런 모습을 보인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1년, 거의 2년입니다. 물론 이제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한 13년 정도 지금 오르고 있지만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설정을 하게 되면 보시다시피 21선을 타고 꾸준히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물음표를 일단 해놨는데요. 주봉이 이제 12월 같은 경우에는 주봉이 한 3개 정도 남았습니다. 주봉이 3개 정도 남았는데 이 21선을 딛고 다시 한번 상승의 여력을 갈지 여러분들이 이거를 일단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이미 노란톡방에 제가 저번 주부터 올려드린 내용이고요. 자 그러면 이 21선이 과연 몇 포인트가 되느냐가 이제 문제겠죠. 21선 같은 경우에는 15,500포인트에서 15,600포인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15,500에서 15,600을 지지를 하는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면 전고점을 뚫고 17,000까지, 17,000까지 가는 이런 모습을 일단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이거는 주봉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데 1분 같은 경우에는 노란톡방에 제가 1봉도 띄워드렸거든요. 차트 분석할 때 17,000, 추세선으로는 17,000포인트 이상으로 가는 이런 추세선이 일단 나오고 있고 이번 달에 주봉 3개가 있고 15,500을 지지를 하는지 일단 보시고 나서 판단을 하셔야 된다. 위쪽으로 전고점을 뚫는지 일단 판단을 하셔야 된다라고 제가 일단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추가적으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릴 건 뭐냐면 지금 지수를 잠깐 볼게요. 지수 잠깐 보면 16,000이 지금 넘어 있거든요. 16,000이 넘어 있는데 이게 지금 15,500포인트에서 15,600포인트를 찍지 않고 그냥 여기에서 전고점을 향해서 이번 달에 바로 갈 수도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이게 밑으로 내려간다고 하면 21선을 같이 키스라고 하죠. 키스를 하게 되는데 이게 쭉 올라간다. 지금부터 쭉 올라간다고 하면 21선을 그냥 끌고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기술적 분석에 해당을 하는 건데요. 이 캔들이 21선을 막고 그것을 지지하고 올라가는 시나리오가 하나가 있고 일단 21선 근처까지 지금 왔잖아요. 15,500선 근처까지는 일단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급등이 일어나서 21선을 끌고 쭉 뻗는 그때도 21선은 키스를 하게 됩니다. 이 캔들이요. 지금 제가 여기까지만 일단은 오늘 캡쳐를 해서 보여드린 건데 왜 이것만 캡쳐를 했냐면 어저께 봉입니다. 이게 지금은 안 맞았는데요. 오늘처럼 16,100포인트를 지금 넘으면서 위쪽으로 쭉 캔들이 뻗는다고 하면 21선은 어떻게 되나요? 당연히 위로 올라오겠죠. 하루나 이틀 정도 급등을 하면 21선은 당연히 올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작은 양봉 캔들, 어저께 이 양봉 캔들과 21선은 만나게 돼서 또 뒤에 있는 네 가지의 모습과 동일하게 21선을 딛고 위로 정고점을 향해서 뻗는 이런 모양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게 시나리오 2번인데 오늘 제가 보니까 지금 보면 지금 16,100포인트를 넘어서서 지금 1봉상으로 21선 위로 올라타려는 이런 모습을 일단은 보이고 있습니다. 1봉상으로는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건 주봉이고요. 따라서 이번 주에 힘을 받는다고 하면 이것을 터치 안 하고 21선 터치 안 하고 위로 쭉 빼는 이런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포지션이 없으신 분들이 대부분이실 텐데 포지션이 없으신 분들은 제가 위로 뻗는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또 중요한 게 뭡니까? 매매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지금 타이밍은 놓치신 겁니다. 저도 놓쳤고 지금 이거 방송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도 일단은 중기, 장기적인 포지션은 지금 놓치신 상태이기 때문에 15,500포인트와 15,600포인트까지 일단은 눌림을 주는지 첫 번째 체크, 두 번째는 지금 오늘부터, 오늘부터 이게 위쪽으로 쭉 뻗으면서 21선이 위로 오겠죠? 위로 오면서 이 작은 양봉을 키스를 하는지 이거 두 가지 시나리오를 보시면서 매매 전략을 세우시면 되겠고 이거 같은 경우엔 제가 내일 당장 아침부터 노란 독방에 차트를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스닥 여기까지고요. 국내 선물 좀 중요한데요. 국내 선물은 제가 9월부터 9월 초부터 지속적으로 대세 하락장을 저만 외치고 있었죠. 주식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외치지 않으셨는데 저는 지속적인 대세 하락장을 안타깝지만 외쳤습니다. 어차피 선물은 매도치셔도 수익이 크게 나기 때문에 양방향 거래가 가능합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선물 같은 경우에도 패턴을 잘 익히시는 거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선물은 정말 패턴을 잘 익히시는 거를 여러분 매매하시는 분들은 생명으로 생각하시고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제가 노란톡방에 지금 계속 계셨던 분들은 이 주황색 선 그리고 검은색 박스 이거는 제가 근 한 달 동안 계속 보여드린 겁니다. 6월 25일부터 대세 하락장에 검은색 박스 10월부터거든요. 국내 선물 같은 경우에는 3개월마다 월물이 바뀌죠. 10, 11, 12월. 이 3개월 동안의 생명력이 있는데 이거는 제가 11월 중순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이 박스 안에서 12월까지 놀 것이다. 그래서 며칠 전에 저번 주에 이 검은색 박스장을 뚫는 370포인트까지 가는 이런 모습을 한 번 보였지만 다시 이 박스장에 갇혀 있고 오늘 389포인트였나요? 잠깐 볼게요. 자, 396포인트네요. 396포인트에 일단은 멈췄고요. 자, 여러분들 이 박스는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박스를 설정을 하고 대세 하락장이 온 다음에 다시 박스를 쳤습니다. 자, 그러면 이 패턴대로라고 하면 여러분들 여기서 뭘 보실 수가 있나요? 굉장히 큰 이 하락장이 다시 한 번 올 수 있다는 생각을 좀 유념을 하시고 그 하락장이 온다라고 하면 제가 찍어드린 포인트가 국내사물 360포인트 주식은 2750포인트입니다. 자, 일단은 제가 360포인트를 9월 초부터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다. 슈팅 구간이다. 자, 370포인트 일단은 찍었고 국내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2750포인트까지는 못 갔고요. 비슷하게 2800포인트 좀 위에서 그렇게 거기까지 일단은 갔고 자, 이 박스장입니다. 여러분 자, 선물은 3개월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 박스장이 최소한 12월 중순까지는 우리가 지속되지 않을까 자, 첫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자, 380포인트에서 400포인트까지의 박스장이 12월 말까지 지속되는 거 첫 번째 시나리오 자, 두 번째 시나리오는 뭐냐면 FOMC가 일단은 14일, 15일에 있고 뭔가 금리 인상에 대한 그리고 테이퍼링 속도에 대한 지속적으로 지금 압박을 하고 있죠. IMF까지 압박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뭔가 멘트는 나올 거고 15일 정도에 미국 시장이 한 번 크게 출렁이는 어떤 이슈가 터진다라고 하면 15일 이후에 우리 국내 선물 시장도 이 검은 박스장, 이 검은 박스장을 위든지 아래로든지 뚫는 이런 모습을 보일 것이다 라는 게 두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자, 제가 지속적으로 11월 중순부터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은 이 박스장이 중요하고 이 박스장을 넘어서야지 여러분들이 사실 국내 선물 매매하시는 분들은 매매가 가능하다라고 일단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12월까지 일단은 이 박스장은 지속될 가능성 하나 두 번째는 15일 이후에 포지션을 잡을 가능성 하나 이 두 가지를 유념하셔서 여러분들이 실전 매매에 접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항생 좀 빠르게 보겠습니다. 항생 같은 경우에도 대세 하락장이다 그리고 국내 선물이든 국내 코스피 시장이든지 간에 일단은 미국에서 좋은 소식이 들어와도 국내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미국에서 나쁜 소식, 나쁜 뉴스가 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는 누구보다 더 굉장히 발빠르게 이 소식을 전하면서 하방을 타고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중국에 대한 지표 및 중국에 대한 뉴스를 뉴스를 굉장히 좀 유념있게 보셔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 중국 따라갑니다. 요즘에는 중국 따라가기, 중국 항생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고요. 자, 이거 노란톡방에도 오늘 아침에 올려드렸는데요. A구간, B구간, C구간을 일단은 좀 나눠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A구간 큰 박스 후에 하락봉 그리고 B구간 큰 박스 후에 지금 하락 추세 C구간을 일단은 주고 있고요. 자, 이게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A구간이든지 B구간이든지 이 가로의 길이와 세로의 길이는 거의 동일하다는 겁니다. 기술적으로.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생을 C구간으로 일단 설정을 한다고 하면 아직까지 더 밑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두 번째는 뭐예요? 아직 박스를 칠 기간은 더 길다. 이 두 가지 일단은 여러분들이 상기를 하셔서 매매를 하시면 되겠고 단, 이제 중국 항생 똑같이 그냥 보시면 됩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대출금리를 낮췄죠. 경기가 지금 너무 안 좋기 때문에 금리를 낮춰버렸습니다. 돈을 더 많이 써서 부양을 하라는 거죠. 기업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이 대출 이슈가, 이 금리 인하 이슈가 어느 정도 임팩트를 줄지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임팩트를 주고 있는데 뭐 이게 하루, 이틀, 3일, 천하로 끝날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될지 여러분들이 시장 체크를 일단 하시면 되겠고요. A구간, B구간 제가 오늘 처음으로 노란톡방에 차트 올려드리면서 그려드렸습니다. 자, C구간으로 갈지 여러분들도 한번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제가 좀 궁금해지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짧게 한번 답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국은 사실 이제 우리나라라든지 미국이 금리 인상에 나서고 또 통화량을 걷어들이고 있는 것과는 반대로 지금 지진률 하락이라는 조치를 취했거든요. 이러한 통화 기조가 지금 바람직한 건가요?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나요? 중국 입장에서는 어쩔 수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제가 오늘 노란톡방에 사실은 올려드렸는데 몇 가지를 이제 제가 이슈를 많이 올려드리거든요. 10분 안에 추격을 해서. 그렇죠. 제가 오늘 올려드린 건 우리 한국의 임금 상승률이 굉장히 높아져서 우리도 인플레에 대한 사실은 압박을 지금 받고 있어요. 그런데 미국에 관해서 너무 작은 규모. 그렇기 때문에 각광은 못 받으나 우리도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박은 받고 있고 미국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박을 받고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제가 좀 짧게 설명을 드릴게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여러 가지 경제 지표가 다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미국도 지금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돈은 지금 걷어들여야 되는데 지표들이 너무 좋고 인플레이션 압박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이런 상황. 그런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러 가지 지표들이 다 안 좋습니다. 돈을 그렇게 많이 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거는 조금 주말 특강에서 제가 조금 자세히 해드리려고 안 그래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안에서 너무 골문 거거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돈을 그렇게 많이 풀었어도.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지금 어쩔 수 없이 지표들이 너무 안 좋아서 돈을 더 풀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과 중국의 상황은 그냥 다르다라고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은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습니다. 경기가.